저 여자친구는 어떤 사람이예요? 저 여자친구는 어떤 사람이예요? 누구랑 닮았어요? 그 후 기히 어, 대학교 1학년 구름도 매척 길어요 진짜요? 지금 저희는 초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배고파서 좋겠어요 어제 새벽 2시까지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치? 근데 너무 배고팠어요 오늘 일본 기업은 20도 정도 오, 정도 정도 아까 집에 집에 옆에서 방학개비가 있어요 방학개비가 방학개비가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짜게 이 강은 어떤 강이죠? 뭔가 더러운... 더러운 강이에요 으쌈한 뼈도 있어요 으쌈한 뼈 우쌈한 뼈 우쌈한 뼈 우쌈한 뼈다 뼈가 있어요 아이고, 가엾다 아이고, 그리코가 뼈가 있나 그리코가 뼈가 있어요 뼈가 없네 있어요 없네, 고기가 아니 아이고 아 이거 내꺼에요 아 저 그리코가 그리코가 뼈에요 혹시라도 제가 보고싶은 분들이 계실까요? 없어요 여뽕이 끙끙다 귀여웡 원숭이 이상하다 같이 가요 같이 가요 말이 없어요 스시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남자친구 경경식 경경식 와 지지지 너무 맛있겠다 어떡해 맛있겠다 맛있어요 여기서 우리의 와사비입니다 저도 뼈 收看 지금 파랑 파랑 무 누가 위에 있는 영어 안녕하세요 원래는 세스코 저는 그리코 갱은가 친구입니다 잠깐만요 목걸이가 너무 예뻐요 우리 형식이가 만들었다 만들었다? 아니에요 아 만들? 만들진 않았어 형식이가 샀어 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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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이가 샀어 목걸이 이걸 한국어로 설명해 주세요 이게 뭐예요? 쓰레기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버리지 마세요 버리지면 버리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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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쓰가 봐요 버리쓰면 버리쓰가 봐요 이거 아사오키때 크리콘 진짜로 아사오키때 크리콘 이거 보조개잖아요 목걸이가 예뻐요 목걸이가 뭐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 봐봐 이거 봐라 이거 뭔데 왜 이렇게 탔어요? 탔어요? 아니 고소한 고소한 신문 근데 강아지를 강아지를 강아지 화장실 테이크아웃 해주세요 화장실 샀어요 화장실은 샀어요 화장실은 테이크아웃 저는 싫습니다 저는 싫어요 일본의 학원도 이렇게 앞에 점수 몇점 맞았다 이런걸 다 써놨네요 안녕하세요 KBS 기자 크리코라고 합니다 오늘 게스트를 소개할게요 오늘 게스트는 김경식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의 딸 대전의 손녀 김경식입니다 경식씨 왜 우리 방송에 나왔어요? 저는 배가 고픈데 여기에 엄청 요리를 잘하는 선생님이 있다고 해서 왔어요 이름이 뭐예요? 백쿠리코씨 안녕하세요 백쿠리코입니다 오늘 인터뷰를 하고 싶어요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엔 시간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멋있는 음식 저는 가고시마에 있을 때는 가쿠니가 제일 맛있었고요 내재꺽이에요? 제 여자친구하고 비슷해요 조현두씨에요? 네 조현두씨입니다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김경식씨 여자친구는 어떤 분이세요? 오! 어떤 분이세요? 저런다 제 여자친구는 지금 집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의 집에서 여자친구 크리코씨를 어디가 좋아해요? 저는 쿠리코하고 허그를 했을 때 성격! 성격! 네? 성격! 뭐? 성... 성... 뭐? 뭐라고?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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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크가 있을까요? 네 빨리 오십시오 야 루! 내 사랑을 세상도 양도한걸 널 끝까지 아이고 푸꾸 푸꾸 푸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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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식이 씨... 견식이 씨는 어디? 또 질문할 수 있나요? 지금 좀 바쁜데 빨리빨리 해주세요 빠리빨리 해주세요 빠리빨리 탑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저 여자친구는 어떤 사람이에요? 저 여자친구는 어떤 사람이에요? 누구랑 닮았어요? 누구랑 닮았어요? 빠리빨리! 뭐 이렇게 누구랑 닮았죠 첫사랑이었어요? 저 여자친구는? 저에게 첫사랑은... 쿠리코입니다 아니 저 여자친구 이야기 에피소드 하나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하하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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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여자친구 이야기를 해달라고요? 아뇨 아무거나 괜찮으라고 이야기입니다 예쁜 사람이에요? 귀여운 사람이에요? 아니 왜 자꾸 전 여자친구 이야기를 해달라고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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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다 알았다 뭐를? 다 알았어 세상에서 남자들이 다 그런다 아니 아니 통계학적으로 그런 거 알았다 사진 찍어봐줄게 하나 둘 셋 키리 뭐 dizer? 리어? 리어, 리어 에이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